JTBC 뉴스 룸을 시작합니다. 오늘 첫 소식은 비행기입니다. 오늘 오후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구가 착륙 직전 약 200m 상공에서 열렸습니다. 비상구 앞에 앉았던 한 남성이 연 겁니다. 다행히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고 비행기야는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. 승객 몇 분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.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. 자동차가 아닌 비행기한 모습입니다.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강풍기를 튼 것처럼 대찬 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. 승객 194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오전 11시 49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출발했습니다. 1시간쯤 날아 210m 하늘 위, 막 착륙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. 문이 그냥 팍 열리는 소리도 들었거든요.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처럼. 비상구 바로 옆 좌석에 탄 30대 남성이 문을 연 겁니다. 이 남성이 앉은 쪽에는 승무원 좌석이 따로 없습니다. 승무원은 반대편 끝에 앉아있었고 미처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. 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. 2분 정도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고 비행기는 대구공항에 착륙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을 항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.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. JTBC 윤두열입니다. 를 입을 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